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디스플레이 퍼메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원하는 함수를 직접 구현한 후 해당 함수를 사용하여 지정한 그리드뷰 컬럼의 데이터 표시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퍼메터 속성 값으로 함수 이름을 지정한 후 지정한 함수를 직접 구현하십시오. 사용 예입니다. 데이터의 처음 세 글자와 하이픈 기호와 그리고 데이터의 네번째와 다섯번째 글자를 표시하는 코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현재 아이디 컬럼에는 숫자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 아이디 컬럼을 선택합니다. 프라퍼티 탭에서 디스플레이 퍼메터 속성을 검색합니다. 디스플레이 퍼메터 속성 값을 SCU인 아이디 퍼메터로 설정하십시오. 이제 SCU인 아이디 퍼메터 함수를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. 데이터의 처음 세 글자와 하이픈 기호 그리고 데이터의 네번째와 다섯번째 글자를 표시하도록 구현하십시오. 저장합니다. 현 상태에서는 아이디 컬럼의 숫자만 표시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처음 세 개의 숫자와 하이픈 기호 그리고 네번째와 다섯번째 숫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